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집이 모르는 완전 그지같은 공주의 DNA를 뿜뿜하다가 본진에서조차 탈탈 털려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랑 똑같은 쿵쾅이들조차 남자편을 들게 만들어버린 초 슈퍼레어 쿵쾅이 결국 나락으로 갔죠? 원제 남친 야근이 난 너무 싫어. 뭐가 문제인걸까? 최근 남친이 직장에서 팀을 옮겼는데 되게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보니까 야근이 너무 많아. 참고로 우리는 서로 회사가 옆 건물에 있다 보니까 평소 매일 거의 같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 그런 루틴이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따라 남친 야근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원래 야근한다는 말이 없었던 날에도 퇴근할 때쯤 갑자기 자기야 나 오늘 야근이야 이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왜 맨날 야근을 하는 거야? 오빠 나 안 보고 살 거야? 이러면서 되게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직장인이고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가 있는 건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막 뭐라 뭐라 했더니 딱 3월까지만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올해 초 세팅만 제대로 잘 되면 그 뒤로 괜찮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참고로 아래에 첨부한 카톡은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아니 그 전에 잠깐 설명부터 하자면 어제도 그래 남친은 또 야근을 했고 나는 혼자 퇴근하고 친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남친 야근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맞길래 나와라 해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를 데리러 와준 거야. 물론 이거 고맙죠. 고마운 건 맞는데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좀 심술나고 화가 나니까 내가 남친한테 좀 툴툴거리긴 했어요. 뭐 그런 뒤에 집에 와가지고 내 빨래 정리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 그게 다 미안하던 사과도 없이 그냥 가는 걸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냥 다 떠나서 맨날 이렇게 야근하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더라 이거죠. 혹시 뭔가 남친 회사에 내가 모르는 문제 같은 게 있는 건가? 여자가 있나? 야근을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설마 본인이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닐까? 등등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솔직히 지금도 그래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물론 내가 남친한테 되게 의존적인 건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 야근하는 게 싫은 이유가 뭔지를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카톡에서 남친이 나한테 했던 말.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말에 내가 확 꽂혀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여린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카톡 전문가 여기 동지들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제 남친이 먼저 얘기를 한 건데 이 앞에도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엄청나게 징징된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내가 어제 뭘 했길래 3월까지만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 너 저런 말 나한테 조심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나는 분명히 이렇게 못 산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뭐? 3월 이후에 야근하는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마다 이러겠지. 꽁꽁이 나는 말이다. 조금도 노력할 생각이 없고 그럼 나도 노력 안 할 거야. 어? 하고 싶지가 않다고. 살아가다 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거지 같은 일이 많을 텐데 너는 조금의 이해심도 없고 아니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조차 안 해. 어? 그런 사람이랑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떨지 생각은 해봤냐? 아니 야근이 자꾸 바쁘니까 오빠가 했던 말도 있고 연초라 정리만 잘 되면 그러니까 3월 말까지만 바쁘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그 말을 다시 물어본 건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야근 관련해서 물어보고 언제까지 바쁘냐고 묻는 걸 조심하기로 했다고? 내가 언제? 그래? 그리고 오빠는 내가 물어볼 때마다 나한테 확답을 준 적 있어? 확답 비스무리한 거라도 준 적 있냐고? 없잖아. 3월 이후엔 이렇게 안 바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오빠는 내가 야근 얘기 꺼내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확을 떼는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는 건 내가 아니라 오빠라고. 야근도 달에 2, 3번 정도면 나도 그리려니 하겠어. 근데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 건 알겠는데 요새 너무 잤잖아. 안 그래? 어제는 어제 밤까지 끝내야 한다는 일로 야근을 또 했는데 그럼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야근하는 건데? 나 그게 궁금하다고. 어제 끝냈다며? 야. 아니 내가 야근하는 게 너한테 뭔 영향을 줬길래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되냐? 어? 뭐? 3월까지만 기다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는 못 산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 아우 됐어. 일이나 해. 바쁠 텐데. 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피곤한 데 데리러 가고 그래? 어? 뭐?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네 집에 가서 빨래 정리하고 있냐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라. 제발. 네가 야근하고 나 데리러 왔는데 집에 데려다 줘서 빨래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너처럼 얘기를 하면 넌 어떨 것 같냐? 어? 어? 그래 기분 나쁘고 어이없을 것 같긴 해. 근데 그 전에 뭐가 아쉬워서 라는 말은 뭔데? 뭐 다른 사람 만나면 편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너 따위를 만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는 거냐? 이거 맞아? 아니 집에 가서 쉬면 편할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나 이 말이잖아. 야근 끝나고 데리러 오는 거 고마워. 고마운데 오빠도 내가 보고 싶고 편하게 집에 갔으면 해서 와주는 거 아니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오빠도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데리러 오고 싶은 거라고 말이야. 야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야. 물론 오빠가 힘든 거 귀찮은 거 또 희생하면서 오는 거 알지. 근데도 오빠가 나는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그랬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이딴 거지 같은 일이 생기는데 어? 이러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말이야. 어? 되겠냐고 이게. 본진 반응입니다. 와우 씨. 야 남자 편 들게 만들지 마라. 아 여시 진짜 피곤하다. 너 몇 살이니? 여시야 니가 뭔데? 아니 세상에 야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있다는 소리를 해? 솔직히 내가 남자면 얘랑 헤어졌다. 이런 띠발 야근을 하니만이 확답을 어떻게 해주냐? 어? 확답 바랄 걸 말해. 이건 사정도 못해주는 거야. 와 문자레알 그거 같다. 쉬나미 진수.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편 들게 만들지 마라. 야 너 회사 안 다니지? 몇 살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야근을 하겠어? 일이 많으니까 야근하는 거 아니야. 아니 확답을 어떻게 해주냐? 일이 몇이 생기는데. 뭐야? 너 회사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지? 나 위에 조금 있다가 바로 내렸다. 남자 잘못 하나도 없고 이건 니가 너무 애같이 징징거린 거야. 니 탓이다. 너 헤어지겠다. 아래는 타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와중에 남자 편 들게 하지 마라니. 역시 여시와 일배는 동급. 아니 그 이상인 게 확실해 보인다. 댓글 1번. 댓글. 이건 저 여자가 잘못됐고 미쳤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응 아닌가? 저 쿵쾅이들도 도저히 실대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본질에서 털린 거라고. 그렇지. 심지어 저기 여신은 단순한 여초가 아니라 남성 혐오자들만 모인 곳이거든. 그러니 이건 더더욱 처발린 거야. 똑같은 지들이 봐도 얘는 정말 답이 없다 이거죠.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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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2번. 야 같은 여시가 손절치는 거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끌이 끌이 끌이. 얼마나 그지 같으면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네. 3번. 내 주변 대학 동창 중에도 저런 여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니 혹시 똑같은 사람인가? 아무튼 커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얘 남친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비상 호출이 왔고 당장 가야 한다니까. 와 진짜 나 깜짝 놀랐다. 대놓고 개땡강 부리고 삐지고 결국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 출근한다 이러면 이틀 동안 주말 내내 성질내고 삐지고. 와 보통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얘 남친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야. 공기업이고 특수 직함 직급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월 700은 버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직 같은 건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무조건 0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면 못 참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야. 마치 뭐랄까. 애정결핍이랄까? 여하튼 내가 봤을 때 얘들 오래 못 가겠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남자가 질려가지고 걷어찾는데 얘가 매달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오겠지 뭐. 대댓글. 이건 애정결핍이 아니라 그냥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끌 끌 끌 끌. 맞아요. 공감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100% 지능과 성격 문제죠. 4번. 회사를 안 다니니까 아는 게 있을 리도 없지. 저거 회사 다닌다는 거 100% 구라다. 어디서 약을 팔아? 대댓글. 진짜 미친 건. 그 회사 주인이 사장도 그날 약은이 있을지 모르는 판국에 그거를 일개 직원이 어떻게 안다고 확답을 하냐. 회사 같은 걸 안 다녀봤으니까 그런 걸 알 턱이 있겠냐고. 5번. 평소에 얼마나 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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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지를 떨었으면 저 남자 약은이란 단어만 나와도 저렇게 학을 뗄까 싶어요. 얘들 끝난 것 같아. 저 여자 되게 작고 하찮은 뇌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애들이 정말 내로남불인 게 그겁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들한테 계속 공감을 구걸하거든요. 이 글도 그래요. 남친 잘못한 거 없어. 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지 기분 나쁜 거야. 자기를 왠지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우선인 것 같고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걸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웃긴 게 이거죠.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공감도 안 하면서 지는 공감을 바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걔 야나치. 아무튼 저 커플은 올해 못 갈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자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거의 한 개야 한 개.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